와우넷의 2차전지 투자장인 이상로 파트너 그리고 하반기 주도 섹터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 시간만을 또 기다려왔습니다. 2차전지 장인이시잖아요. 지금 코스포홀딩스로만 2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데 요즘에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더라고요. 좀 보유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짧게 대응 전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사실 이제 우리가 2차전지를 투자하시면서 모든 주식이 그렇겠지만 우리가 우량주권을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긴 흐름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긴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가격적인 부분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투자는 타이밍적인 매매를 진행하는 거지만 긴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가격적인 부분만 좀 명심하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용을 쓰시거나 미수를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투자를 하실 때는 고점에서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가격적인 부분 자체를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경기가 화랑이라면 이 섹터도 가고 저 섹터도 가고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주도주에 대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항상 앞에 주도주 섹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섹터와 염두하시면서 함께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또 연말에는 웃으면서 또 계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위를 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해 나가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의 계좌를 좀 빨갛게 물들여줄 하반기 주도 섹터 오늘은 어떤 섹터를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또 이상 로봇이지 않습니까? 이상 로봇.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로봇, 최근에 또 로봇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하윤 씨 아울렛 같은 데 가면 혹시 로봇 커피 뽑아주는 거 드셔보셨나요? 네. 저 먹어봤고 그리고 로봇이 요즘에 서비스 배달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혹시 이게 과연 실제하고 연결될까 혹시 의심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생각했어요. 이거 주식을 사야 될 땐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이게 과연 돈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제 그것만 보면 돈이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안 될까요? 아니 이게 뭔가 로봇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거나 로봇이 하는 거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아직까지는 보급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우리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거는 보면 매장마다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따진다면 이게 돈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자료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는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근에도 우리가 2019년도부터 사실 이 부분은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라고 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약 1.5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임금에 대한 수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화가 없을까라는 부분에서 현재 시장은 출발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로봇이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이런 로봇에 대한 부분 자체를 서비스형 로봇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현재는 우리가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현재 시장에서는 확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면 대기업과 연결되는 로봇주들이 잘 가는 거죠. 그런 것들도 결국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로봇 산업 성장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성수역 2번 출구에 나가시면 봇봇봇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가면 티로봇틱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로봇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커피에 보면 우리가 카페라떼 위에 크림을 좀 얹어주잖아요. 그 크림을 로봇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커피도 로봇이 뽑아져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기하다. 하지만 그것이 돈이 된다는 생각 안 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일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는 결국 서비스형 로봇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협동 로봇 자체가 이와는 그것은 이제 매장당 한두 개지만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투입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다른 여건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까요? 이어진다고 봐야죠.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들도 미국 조지아의 자동화 공장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높은데 과연 그것을 임금으로 대체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공장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짓는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것을 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들이 그만큼 많이 투입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투입되더라도 마진율을 올릴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협동 로봇 시장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자동화가 되어가는 과정.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키오스크가 이렇게 확산될지 몰랐잖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쓰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플로 주문한다든지 이런 스마트 오더가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무인화라든지 자동화는 필수적인 여건이고 필수적인 시대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협동 로봇 시장으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지 대기업들도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도 대기업들과 관련된 관련 주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들만의 공통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협동 로봇 시장인데 이 협동 로봇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차 공장을 견학을 가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많이 가보겠지만 어른들은 잘 안 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회사를 방문을 해서 보면 우리가 현대차 공정안에서 약 80%가 기계가 처리합니다.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80%를 기계가 처리하고 나머지 20%를 사람이 처리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앞에 전면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리를 예전에 사람 두 명이서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붙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현대 위아 로봇이 유리를 팍 찍어가지고 그 유리를 앞에 전면에 갖다 붙입니다. 그 자동차 시트 같은 경우에도 꼽아가지고 자리에 꽂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제 뭘 하냐 사람은 가서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해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본다면 이제 사람은 이제 부수적인 형태에 대한 일을 도와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 하면 로봇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힘에 대한 조절입니다.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은 일종의 스마트폰을 잡을 때에 대한 강도와 그리고 종이컵을 잡을 때의 강도가 똑같습니다. 다르죠.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종이컵은 살짝 그런데 스마트폰을 조금 세게 잡아도 상관없는 것들 그리고 수박이나 이런 것도 확 잡아도 안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이런 강도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강도 조절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감속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로봇 관련주 탑픽 마지막으로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림을 잠시 한번 같이 보시면 로봇 관련해서 이런 힘 조절을 하는 것을 감속기라고 하는데 이런 감속기 관련된 부분에서 원가를 차지하는 비용이 약 32%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우리가 이 로봇 산업에 대한 특허가 나온 것들도 보시면 위에 3개 업체가 전 세계의 특허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바로 일본 업체들 세 군데거든요. 이런 업체들 자체에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감속기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이 지금 탑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특허적인 부분 자체, 국산화에 대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현재는 유로메카라든지 또는 SBB테크, 레인보우 로봇틱스 이런 기업들이 이런 감속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대기업들도 이 기업들을 현재 제휴를 맺으려고 하고 협력관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것들도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A티어라는 것은 이제 앞서서 봤던 이제 작은 관절을 나타내는 것은 HDS 감속기라고 하고 큰 관절들은 이제 RV 감속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RV 감속기 관련된 매출이 나타나는 기업들이 A티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가 적어도 S티어나 A티어 구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감속기 관련해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B티어급 정도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급등락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가져가시더라도 큰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투자장애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이상로 파트너의 7번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공정장비 관련 투자 전략과 유망주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는 와우넷 스페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시장에도 새로운 기회와 동향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시장에서 빨간 차트, 빨간 계좌를 만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의 멘토 이상로 파트너가 파란 계좌는 물론 파랗게 멍든 여러분의 마음까지 빨갛게 물들일 빨간 종목들을 소개합니다. 이상로 파트너와의 7번째 시간, 공정장비주의 모든 것을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워넷 이상로입니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만들어드리고 있는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2차전지 관련해서 특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실 내용은 바로 2차전지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양극제, 응극제, 전해질, 분리막, 활성화 물질, 도전제, 바인더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한번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조금 그 개념이 헷갈리시거나 원리가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한번 다시 보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이상로하고 2차전 검색을 하시면 많은 내용들이 뜨니까 방송 내용을 유튜브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가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 정리가 왜 중요하냐, 오늘 당장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시장이 매번마다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을 하다가도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을 하다가도 상승을 하게 되는 시장은 항상 방향성 없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내가 꼭 보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한 스토리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그냥 무시성 투자를 했느냐에 대한 차이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100%, 1000%씩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회사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신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크게 급등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바닥부터 꾸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공정장비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주요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이네요. 우리가 앞서서도 이 그림은 몇 번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에 익히실 정도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2차전지 셀 기업들이 이런 공장을 증설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양극재 공장도 지을 것이고 음극재 공장도 지을 것이고 자동차 공장도 지을 것이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배터리 공장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완성품 바로 셀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런 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들이 납품이 되어야지만 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셀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을 우리가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요 배터리 공장에 대한 건설 계획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불러드린다면 2023년, 2024년, 2025년 다양하게 공장들에 대한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배터리 공장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 자체에서 지금 배터리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결국 2차전지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만큼 이 전기차 시장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것은 공정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발주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공장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정장비에 대한 투입도 많아져야 된다는 거니까 이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통계자료도 그렇게 잡히느냐라는 부분인데 국내 및 유럽 배터리 사회에 대한 캡파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LG NL 솔루션, SK1, 삼성 SDI가 2023년도, 2025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캡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2023년도까지는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2025년도까지는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다다르지 않았다. 아직까지 여전히 이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는 지금 태동기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태동기를 거쳐서 성장기,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성숙기를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조종기와 후퇴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국면에 나와있다는 얘기를 지금 이 표는 하고 있는 거고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현재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커질 수 있는 분위기고요. 여기에서 2030년도까지를 본다면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기업들도 지금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커진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성장 섹터군 안에 있다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적인 분위기 자체가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이런 공정장비라고 하는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2차전지 그냥 생긴 것은 각형이 있고 파우치형이 있고 또는 원통형이 있고 그건 다들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럼 배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지 그 공정에 대해서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전지가 제조되는 공정은 간단하게 제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공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영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믹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 공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조립 공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및 후공정까지도 보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크게 2차전지 공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 반도체는 몇 가지 공정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8대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2차전지는 3대 공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3대 공정 안에서 과거에 보면 배터리 공정 장비로 진출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 장비 회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 반도체 공정과 디스플레이 공정을 하던 기업들이 많이 이런 배터리 공정 장비를 납품한다고 유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 공정이 뭐냐면 바로 조립 공정인데요. 조립 공정에 많이 진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여타의 공정 대비해서 조립 공정이 기술적인 장벽이 낮다가 되겠죠. 아직 이런 기술적인 장비가 낮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공정 대비해서 마진폭이 제한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정은 어딜까? 전극 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주는 공정을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지라는 것에 대한 형태를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러스가 어딘지 마이너스가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전지를 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 있는 리모컨을 쓰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꿔 끼면 안 되겠죠. 당연히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공정에 대한 부분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공정을 바로 전극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활성화 공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배터리에 대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람으로 따진다면 죽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의 호흡을 넣어주는 공정을 우리가 활성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 따진다면 전극 공정은 그냥 로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움직이지는 않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워 있는 로봇의 전기 콘센트를 꼽으면 로봇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전기를 넣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활성화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활성화 공정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어져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충전과 방전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에 대해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2차 전지에 대한 호흡을 넣어주는 과정을 우리가 활성화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활성화 공정은 참고적으로 1차 전지에는 필요가 없겠죠. 왜? 충전과 방전이 필요가 없는 게 1차 전지고 2차 전지라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전지이다 보니까 이런 활성화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극 공정과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셨는데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이 공정별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차 전지 전국 공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 공정인데 2차 전지에 대한 핵심적인 소재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이 전극 공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터리에 대한 주행 거리와 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양극재라고 했죠. 음극재는요. 배터리에 대한 수면과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해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극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어내는 공정이 바로 이 전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극 공정 안에서도 바로 이 믹싱 공정 우리가 활물질, 활물질이 바로 양극재, 음극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활물질과 바인더, 바인더는 접착제죠. 그리고 용매, 그리고 도전제 도전제도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장치를 우리가 도전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비율에 맞게끔 믹싱을 시켜준다고 해서 우리가 믹싱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각 물질들에 대한 1대 1로 할 건지 2대 1로 할 건지, 0.97대 1로 할 건지에 대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대로 맞춰서 넣어줘야지만 우리가 좋은 양극재가 만들어지고 좋은 음극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배터리 안에서 이 믹싱 공정은 대단히 기술적인 장벽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믹싱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업은 총 3가지 기업이 있고요. 그 중에서 2가지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고 1가지 기업은 올해 또는 내년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코팅 및 압연 공정입니다. 코팅 및 압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극재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음극재를 그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한꺼풀 입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집 전체에 대한 역할 우리가 조금 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코팅 공정, 압연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공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알루미늄과 구리에 대한 코팅 전극에 대한 밀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밀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면서 배터리에 대한 성능과 수명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코팅과 압연 공정을 하는 기업도 우리나라에 크게 3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기업도 최근에 주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 3가지 기업도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팅, 슬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라내는 부분입니다. 극판에 대한 배터리 규격에 맞춰가지고 전극에 대한 폭을 잘라내는 공정을 우리가 이제 슬라이팅 또 슬리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형 배터리가 있을 거고 또는 각형 배터리가 있고 파우치형 배터리가 있고 차마다 규격에 대한 부분이 다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게끔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러 우리가 슬리팅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 이 3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극 공정이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극 공정 관련된 기업이 이렇게 국내에 존재합니다.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믹싱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이 여기 나오는 윤성 FNC라는 기업과 TSI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일 MN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현재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윤성 FNC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약 50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 그죠? 바로 믹싱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LG NNS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윤성 FNC가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죠? 지금 현재 이 TSI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원래는 가장 점율이 높았지만 젤 MNS와 2021년도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 소송이 걸리면서 여타의 기업들이 조금은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을 해서 발주 물량을 급격하게 줄여버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악재가 터져버렸고 다만 지금은 1심에서 바로 이 TSI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다면 TSI도 주가가 앞으로는 회복될 여지가 대단히 높다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반영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믹싱 공정만 따로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나왔던 전국 공정을 총칭에서 봤을 때 가장 현재 납품처가 많은 곳이 바로 이 PNT가 되겠고 그 다음이 CIS, 그 다음이 우리가 TS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탑 엔지니어링이나 지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점유율을 조금씩 조금씩 확산시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NT, 그리고 CIS는 전통적인 코팅 공정에서 납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PNT 같은 경우에는 전국 공정을 가장 대표하는 우리가 마청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공정을 총칭에서 봤을 때는 이 PNT에 대한 발주 물량이 가장 많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PNT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T가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주가가 최저점이 현재 3만 9천원 밴드로 형성되어 있고 올해 들어서 그러고 난 뒤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놓고 보신다면 현재 최근 같은 경우에도 8월 30일 날 돌파에 대한 신호가 검색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던 것은 8월 17일이었고 그럼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는 이탈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6만 5천원 자리가 현재 PNT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바닥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차트들은 대부분이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노리고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월붕을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과거 2019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현재 5천원대, 6천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8만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고점에서 큰 거래량이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아직까지도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만약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보인다면 그때는 이익실험 물량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고점에서 많은 거래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재 매도 물량도 크지 않고 매수물량도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걸 윤성 FN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 FNC는 무섭게 올랐습니다. 3만원대, 4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딱 500%죠. 26만 8천원밴드까지 강하게 슈팅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윤성 FNC 같은 경우에도 8월 17일 날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재 주가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고점에 대한 부분까지는 충분히 추라이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이라 봅니다. 우리가 2분기와 3분기의 일부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조정이 나타났었지만 4분기는 다시 한 번 더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이거든요. 특히 글로벌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런 미국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공정장비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추라이가 나올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크호투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TSI입니다. TSI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 같은 경우에도 8월 17일 날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 돌려내면서 단기간에 지금 현재 1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1,4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서서 지금 현재 16,000원밴드까지 상승을 했던 구간이 존재합니다. 앞서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한 번 갔던 구간이 있고 그 이후로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 시도했지만 실패라고 이번에 다시 바닥을 찍고 넘어오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TS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충분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보면 대주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안다 H 자산 운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M&A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더 조심하신다면 앞으로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 TSI도 믹싱 공정에 있는 바로 기술적인 장벽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푸시가 들어간다면 이런 공정 장비 안에서도 믹싱 공정에 있는 장비주들은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하이텍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이텍은 조금 작은 종목이라 한데 지금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시기는 힘드시겠고 오히려 이제 믹싱 공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탑픽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비중에 대한 조절을 조금 하시면서 대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믹싱 공정을 한 번 공부를 해봤고 전국 공정에 대한 총칭에서 한 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조립 공정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 공정에서는 바로 이 전해질, 전해액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는 이제 양극과 은극을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전해액이 투입되는 과정들이 바로 이 조립 공정입니다. 자, 조립 공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전해액과 분리막이 들어가게 되어서 배터리에 대한 형태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조립 공정이라고 합니다. 조립한다 할 때 그 조립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도 세 가지 공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칭 공정입니다. 나칭 공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코팅되지 않은 활물, 활물질들을 레이저로 잘라낸다. 앞서서 보면 코팅과 압연 공정을 거쳐서 양극과 은극재에 코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탈되는 구간들이 끄트머리들이 조금씩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크게 막게끔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노칭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스태킹 공정이라는 것은 양극재와 은극재를 분리막에 접층시키는 우리가 이렇게 겹겹이 쌓아올리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겹겹이 쌓아올리는 과정들이 바로 스태킹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탭 웰딩 패키징 공정은 전지에 맞게끔 모양의 형성을 잡아주고 그리고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을 우리가 탭 웰딩 패키징 공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립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조립 공정 관련된 기업들을 보신다면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DENT, 풍산, DA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 SDI 관련된 기업은 필옵틱스, 하나기술, 필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삼성 SDI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립 공정을 크게 놓고 봤을 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바로 M플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 그 다음에 DENT, 유일 에너테크 순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기업은 하나기술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턴키를 하는 기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턴키라는 것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를 할 때 도배사 따로 구하고 우리가 마루 바닥 하시는 분 따로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각각이 구하는 거 말고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턴키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일괄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모아서 소비자의 요건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형태를 우리가 턴키 공정이라고 하고 그 턴키 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 하나기술이라든지 또는 탑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M플러스와 그리고 하나기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하나기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도 아니나 다를까 8월 24일 날 바닥에 대한 신호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저희가 8월 17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는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바닥을 찍었다. 그 이후로 시장에 대한 주도주 패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실 것이다. 정확히 예상했는 대로 맞아떨어졌고 현재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정고점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조립공정 내에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턴키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일괄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재평가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탑머티리얼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건전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권력에 대한 부분을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낮아지면서 현재는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우상향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M플러스도 보겠습니다. M플러스 같은 경우에 현재 장기평을 돌파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봉이라든지 월봉상에서는 바닥에 대한 부분을 찍고 밑에서부터 추세 초입 과정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월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고점이었던 29,300원대를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는데 주가는 약 9,700원 만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등을 붙이면서 현재 16,800원까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이 하락 파동에 대해서 반등을 붙인다면 약 60%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걸릴 수 있는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돌파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밑에 있는 눌림목적인 부분 자체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약 14,000원에서 한 13,000원 밴드 정도 가격대에서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 정해져 있는 적정 가격선 근처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M플러스도 성과를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어서 그럼 활성화 공정도 한 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공정을 보시면 우리가 이 활성화 공정이라는 것은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셀, 배터리에 대한 가장 작은 단위를 셀이라고 했습니다. 셀들이 모이면 폐기된다고 했죠. 그럼 이런 셀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공정을 우리가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충방전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거쳐서 2차전지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와 디게싱은 바로 충방전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충전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고 가스 빼기, 우리가 디게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대로 납품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에 대한 부분 자체의 잔여가스를 빼내면서 불순물을 함께 빼내는 과정을 우리가 디게싱 또는 가스 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정을 검사 우리가 이 2차전지가 똑바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거기서 검사 공정과 그리고 자동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보면 공정 하나가 끝나고 난데 다음 공정 넘어갈 때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옮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기계가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자동화 설비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동화 설비 공정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활성화 공정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활성화 공정이 뭐와 연결되냐면 나중에 전기차 충전소와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충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충전소 관련주와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우리가 원익PN이라는 기업이 되겠고요.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LGNL 솔루션의 매출이 약 95% 가까이 잡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LGNL 솔루션에 대한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A 프로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비상장업체 갑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갑진이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엔시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 기술이 나오고요. 삼지전자는 과거 LG유플러스에 대한 부분에서 통신장비를 납품을 하던 업체인데 일부 매출이 충방정 공정에서 잡힌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원익PNE와 그리고 A 프로 그리고 코인테크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익PNE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PNE가 앞서서 한번 크게 급등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들이 끼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슈가 나타나더라도 악성 매물이 고점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11,700원 위로는 우리가 주가가 상당한 악성 매물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프로라는 기업인데 자, A 프로도 현재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월봉으로 바꿔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현재 월봉상에서는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바닥을 찍고 점점 서서히 저점을 올리고 있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선을 그어본다면 자, 고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고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는 그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띄면서 지금 현재 주가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기업 이제 코인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B2C 거래를 하는 기업이 아니고 B2B 거래를 하는 기업인데 앞서 봤던 이런 자동화 공정장비 업체들의 발주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정장비와 공정장비 사이에 전국 공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배터리를 다음 활성화 공정으로 조립 공정으로 옮겨야겠죠. 그 옮기는 역할을 지금 이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정들을 자동화 형태로 옮겨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코인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인테크는 최근 들어서 짓는 배터리 공장들의 대부분 다 지금 포함이 되어서 함께 설비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이 이 코인테크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현재 공정장비 관련 주들보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이런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코인테크에 대한 주가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노메트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은 배터리에 대한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우리는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는 공정마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 장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가 터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정이 끝날 때마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검사 장비들이 단가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납품처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배출이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앞서 봤던 공정들 안에서도 몇 가지를 더 보신다면 지금 자동화 공정과 검사 관련 주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드시 봐야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V1TAC이라는 기업과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인데요. 대보마그네틱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은 탈철기라고 해서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에 불순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탈철기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외산 제품입니다. 그 외산 제품을 국산화를 진행했던 기업이 바로 이 대보마그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보마그네틱이라는 기업은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하반경에서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현재는 내려왔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V1TA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이 V1TAC은 본업은 2차전지 검사 장비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자회사 시스콘이라는 기업이 바로 현대차 그룹의 미국 조지아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시스콘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자동화 공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V1TAC이기 때문에 이 V1TAC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시세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기업에 찾아왔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자동화 공정 장비, 검사 장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 지금 이제 국내 고객사들을 보더라도 배터리 캐파에 대한 투자 계획이 상당히 잡혀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100%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캐파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이런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공정 장비에 대한 재평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앞서 강조해드렸던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서 이런 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즐겁게 수익을 보시는 기쁨을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 공정별 장비 및 고객사를 구분해서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참고하셔가지고 빨간 주식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되고 또는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그림은 반드시 위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그중에서도 LGNA 솔루션에 납품하는 기업 또는 SK1에 납품하는 기업 삼성 SDI에 납품하는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겠고요. 조립 공정도 마찬가지 여기는 화성 공정이 바로 충방전 활성화 공정입니다. 검사 공정, 탈철, 그리고 탈철기 자동화 공정까지 분류를 해놨으니까요. 이 그림도 반드시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정장비 어떻게 보면 2차전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또 2차전지 관련해서 좋은 내용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했던 내용 꼭 다시 보기 두 번, 세 번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 반드시 개념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우네 스페셜 이상루 파트너와의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인 공정장비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차전지의 특별한 공정과정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빈 가방은 똑바로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이상루 파트너의 빨간 주식 특강은 성공적인 투자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방을 붉은색으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프로젝트 꿈의 수익률 텐베거를 손에 거머쥐는 그날까지 이상루 파트너와 와우네 스페셜이 응원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